통나무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로 사용할 도형은 여기 있는 이 원기둥 인데요 얘를 측면을 높여서 사용할 거구요 색깔도 바꿔 놓겠습니다 어 이거를 도형을 새로 가져오면 색깔과 측면 값이 계속 초기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 도형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복사 붙여 넣기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거에요 90도 회전에서 옆으로 뉘어진 다음에 자 하나 길이를 여기를 100 엔터 그리고 컨트롤 c v 에서 하나의 통나무는 더 길게 해서 150 엔터 길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긴 통나무를 다시 90도 회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통나무가 선택될 수 있게 드래그 해서 선택 해주고요 정렬이죠 l 눌러서 위쪽 그리고 왼쪽 이렇게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 두 도형 하나의 그룹 먼저 만들어 주고요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회전 시키면 자 이렇게 길쭉한 네모 통나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통나무 전체 선택해 준 다음에요 컨트롤 d 눌러서 z 축 방향 위로 올려 주겠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위로 지금 저는 여섯 번 위로 여섯 개의 통나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커다란 집의 뼈대를 만든 건데요 여기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위쪽을 삼각형으로 깎아 줄 겁니다 삼각형으로 깎기 위해서 네모 상자 도형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지붕 도형 하나 가지고 옵니다 지붕 도형을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두 도형 선택해서 정렬 l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 정렬 맞춰 주고요 두 도형 선택한 다음에 그룹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삼각형으로 빠진 빨간색 도형이 됐습니다 이 도형을 구멍 도형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얘를 크기를 엄청 키워서요 엄청 키워서 얘가 이제 이 통나무의 위에를 싹둑 잘라 줄 겁니다 바깥쪽에서 전체 선택해서 L 눌러서 가운데 정렬 해 줄게요 가운데 정렬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여기 선택한 다음에 그룹 해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위쪽이 반듯하게 이렇게 깎인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통나무 집이니까 요 위에 지붕에도 통나무를 올려 줘야겠죠 여기다가도 지금 작업 평면을요 이쪽 기울여진 면에다가 가지고 와서 클릭 주황색의 임시 작업 평면을 여기다 올려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원형 지붕 가지고 와서 쭉 늘려줍니다 색깔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자 됐어요 그러면 도형이 요 원형 지붕 이 원형 지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주고요 뭐 키보드 방향키로 이번엔 움직여 볼까요 컨트롤 T 컨트롤 T 컨트롤 T 컨트롤 T 컨트롤 T 를 반복해서 이렇게 나무가 지붕을 모두 다 감쌀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요 지붕의 한쪽 면들을 얘를 Shift키 누르고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전체를 바깥쪽에서 선택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Shift키 누른 상태로 안쪽에 있는 이 집의 본체죠 집 얘를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지붕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얘를 하나의 그룹 만들어 줄게요 그룹을 줬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틴커 캐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음 일단은 뭐 오래된 나무의 느낌이 나서 일단 가져가서 사용해 볼게요 자 이 도형 이 도형을 이제 반대쪽 지붕에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도형 그룹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도형을 컨트롤 C 해서 복사만 합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서요 작업평면을 이쪽 면에다가 클릭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얘가 지금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바깥쪽 아무데나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누르게 되면 요렇게 도형이 복사해서 가져와집니다 자 이렇게 자 작업평면은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자 얘는 다시 기준평면으로 바닥을 클릭해서 하늘색 평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지붕 도형 쉬프트키 누른 상태로 두 개의 도형 선택한 다음에 정렬이죠 정렬 L 또는 요 위에 키 있어요 정렬 그래서 여기 가운데 정렬 한번 맞춰주고요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위쪽 정렬로 한번 높이를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지붕만 자 이렇게 지붕만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오히려 그룹을 만드니까 이게 사라졌네요 자 집에 본체와 지붕 하나의 정렬 먼저 할게요 다 선택한 다음에 L 눌러서 가운데 그 다음에 이쪽도 가운데 정렬해서 위치 맞춰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도형 정렬했으니까 여기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고요 도형이 색이 같아지면 솔리드를 눌러서 여러 색을 체크해줍니다 자 요 윗부분에 윗부분에 올라가는 통나무 하나 더 만들어서 올려줄게요 컨트롤 C V 해가지고 통나무 옆으로 회전시켜서 길게 Z축 위로 이렇게 어느정도 자리 잡아놓은 다음에 바깥쪽에서 드래그하고 L 눌러서 가운데 가운데 정렬 이렇게 정렬 맞춰주면 되죠 통나무 집의 형태는 얼추 갖춰줬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문도 이렇게 문 도형 선택해서 정렬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고 자 문 뚫어야죠 문 구멍 도형이 이렇게 쭉 뚫을 수 있게 문이 뚫려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 선택해서 그룹 만들어서 가운데 문 뚫어줄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뭐 문만 뚫어도 되지만 통나무 집이잖아요 다양한 부분의 데코도 이렇게 다시 원기둥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크기 줄여서 통나무로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다른 색으로 컨트롤 D 눌러서 방향키 옆으로 얘도 컨트롤 D 눌러서 회전 시켜서 위로 도형은 원기둥하고 반원지붕 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컨트롤 D를 이용해서 통나무 오두막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や давайте 하하 Specji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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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pearance